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월드! 안녕하세요, 뉴 월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뭐하러 왔느냐? 다들 아시나요? 아니요! 보자고 같아요! 앞에 한 번 봐봐봐, 뭐가 있네요. 그림을 그려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전에 하고 싶다고 했던 캐릭터 만들기를! 캐릭터, 캐릭터! 그림을 또 한세하고 승우 형이. 승우 형도 캐릭터인 거 아니에요?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네. 잘할 것 같은데. 떨려요. 이미 이따 이 두 명은 검증이 됐으니까. 저희 다섯 명은 그림에 대한 소질이 솔직히 없어가지고. 아니요, 캐릭터라서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자유분방함이 예술의 창조적인 연관. 쫄라맨 밖에 못 그리는 거. 무시할 때가 창조적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 스케치북에 보면은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정해져요. 본인이 정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병찬부터 하나를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그래도 강지병아리가 낫지 않을까. 뭔가 병찬들이 딱 제 이름이잖아요. 그쵸. 새냥이. 새냥이, 새냥. 새냥이. 새냥이. 자, 그 다음 우리 세준이는? 네, 저는 뭐 딸기 말티주하고요. 네. 임딸기입니다. 아, 그냥 딸기로 하나라는 거네요. 네, 딸기네요. 아, 그러게 딸기네요. 딸기는 딸기. 그냥 딸기를 들으면 되는데. 그나마 그리기 쉬우게 딸기. 네, 근데 나는 딸기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 말티주. 말티주. 강아지도 이제 또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오, 기대해볼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말티주를 어떻게 그릴지. 그러니까요. 딸기 머리에 말티주. 딸기 머리에 말티주요? 굉장히 혼란합니다. 강쥐병아리에 이어서 딸기 말티주까지. 아, 혼란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승우 형. 저는 딱 보자마자 정했어요. 대장포도. 아. 뭐랑 뭐가 있죠, 근데? 말랑콩떡. 말랑콩떡이랑 대장포도. 네. 아, 근데 대장포도를 그릴 거다? 네. 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크게 그릴 것 같다. 좀 더 쉽고. 포도알 여섯 개 여기 안에 있잖아요. 포도알이요? 포도알 여기 여섯 개 있잖아요. 아아.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아. 거봉이 이렇게. 거봉이 따다다다다. 샤인머스. 샤인머스캣이 따다다다. 저희죠? 아, 여기 또 겸손하게. 기대가 돼요. 거봉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순애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좀 생각을 해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우. 저는 지금 숨냥이랑 숲숲이가 있는데. 네. 저는 숨냥이. 똑같은데요? 방아지도 있으니까 고양이도 있고. 네. 강아지도. 병아리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찬이 형 한 번만. 찬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세간의 히트를 쳤던 허카롱과 허콕이가 있는데. 아아. 허콕이를. 허콕이. 베이스로. 허콕이. 멋있겠다.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진짜 쉽다. 찬이 형 얼굴이. 찬이 형 그래. 엉짝이 글쎄기. 메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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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야. 아니 그 찬이 형인데. 진짜 귀엽다. 귀엽겠네. 아니 근데 귀여워요. 진짜 귀엽 거 같아. 아 또 내가 또 환상의 엉덩이 라인을 자랑하니까. 다들 알잖아요. 제가 되게 창조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거. 그쵸. 아 맞다.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별말이 아닙니다. 허콕이.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강댕댕과 감상 복숭아를 하고. 복숭아. 복숭아. 재밌었어. 피치. 네 피치. 복숭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오오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럼 저는 명창 복숭아 로. 네. 하겠습니다. 오우.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그려볼까요. 네. 도전 도전. 이게 근데 어렵겠어. 그냥 그리면 되지.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